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오늘 이제 9시에 저희 아이와 샘플 수업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는 저희 저번에 상담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거, 파닉스도 약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글을 배울 때도 처음에 쉽지 않았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쪽에 카테고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 조금 제가 아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오늘 아이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태어나서 저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본인의 뇌를 갖고 그 뇌로만 한평생 살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남과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하는 얘기를 최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물어보거나 같이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어때? 저럴 때는 어때? 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이한테 최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 또한 아이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얘기를 해주고 아이한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가진 뇌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어떠한 것을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 파닉스를 목표로 잡는다 하면 아이가 파닉스를 배운다는 가성을 할 때 그 파닉스를 배울 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그 방식이 아이에게 최고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이에게 최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가 이것저것을 해서 아이에게 물어보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으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아이에게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미 상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행적을 다 보셨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거예요. 다시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겁니다. 네, 어쨌건 간에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어머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해결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다 남겨서 어머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